그렇게 전 사이보그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군요 모두 박수 자, 그럼 다음으로 얘기할 뿐 이번엔 이몸이 얘기하지 오! 정크래시!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이몸은 몇 년 전 두 다리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오, 재밌겠네 그래, 그땐 다리 밝게 뜬 밤이었어 찐장, 하루종일 약탈하고 다녀도 얻은 건 좋고 많아 뿐이구만 쿵척, 쿵척 응? 가위바위보해서 다 가지기로 하자고? 쿵척, 쿵척 오케이, 그럼 준비하시고 보아! 하하! 삐갓! 어? 어? 가위는 바위를 이기겠나, 쿵척 내놔, 초코바 ivat 쿵척 쿵척 이씨, 초코바는 뺏기고 오른손은 착살 낙고 저 돼지시끼 흐허허.. THE EASU 무슨 꿈이길래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? 캬! 나 잡아봐라! 시시 되는 거 봐라. 좋은 꿈인가 보구만. 어떠냐! 일주일 동안 다음에 지는 발구랑 내가! 좋은 꿈이 글렀지? 응? 나 잡아봐라! 하지만 역시... 응? 발이가 먼저지! 으악! 응? 정말 좋은 꿈이었다. 꿈속에서 놓았는데도 정말 배가 부르건 꿈척. 응? 어? 어떻게 된 거야? 그 발은? 너... 설마... 너무 배고파서... 저기 다리를 먹여버린 거야! 니 새끼가 저 먹었잖아! 그렇게... 내 다리야 오른손을 잃게 된 거다. 내가 언젠가 그 자식을 정말... 지... 진정하세요. 이젠 내가 얘기하지. 어? 맥크리씨! 무슨 얘기를 해주실... 2년 전부터 시작됐다. 어! 그래서... 어떻게 되십니까? 왜이렇게 입는 거야? 에너지를 잘자지니깐...